다음 주에 그것은 배우고 시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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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것은 배우고 그 다음에 추야장 배운 놈 한번 해보시오 연습은 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우리 수정이를 시켜서 딱 골라먹고 싶지만 저 추야장이요? 그때 부르고 안 불러봐요 그랬어? 그래서 골라먹으면 안되게 생겼구나 귀로만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집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집에서 가성으로만 부르게 되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 가성으로 그리고 조그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면서 막 는다 군묵으로 해도 늘어 운전하면서 부르세요 그럴 수가 없어 운전은 평상시 안하고 캠핑 갈 때만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좀 어떻게 해야 돼 뭐 나쁘지 막내 부추어 여기 있구나 추야장 하자잉 쌤 쌤 저기 추야장 들어갑시다잉 추야장 시작 추야장 밤도 길들어라 밤도 길들어라 노래 좋네 밤이 야길가 많은 일일이 오는 그들은 다시로 구하라 언제나 알뜰한 우리님을 만나서 긴방 쩌롭게 셀 거나 자진육자막이 나는 그대를 나는 시작 나는 그대를 그들을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 그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그대 그들의 그들의 생각 언저를 알 수가 없구나리 자 이제 회장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